오 바로잡혔네 5인큐야 3대도 5인큐인거 같은데? 3인큐야 3둘이요 3둘 3둘이요? 네 왜냐면 저 두명은 방금 저희 파티같이 한판 했거든요 하이 라플 라플 들어야지 라플 나 이제 라플쑤 맨 모르는 유빈입니다 나 이제 라플쑤 따라잡혀야지 파이팅 파이팅 나 오늘 너무 많이 했었지 20판 넘게 있어 오늘이요? 이거 오늘 첫판 한거야 이방 1점 없어 그롱에 라플 있었거든 이방 안 깨졌다고요? 이방 안 깨졌어 그대로 있어 그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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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첫판 드릴게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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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하나 있어요 나 여기 대피 아이나 현재같이 비빕다 이거 연막 그룹 못가야지 이거 연막이라 기둥 기둥 하나 뭐니? 연막수 연막수 한피 나온다 그룹 나오는 곳이야 뭐야 그거 어디가 타옹 2번 하나 5번으로 대피 대피 비는 아니고 3피 맞다 하나 체크 안돼요 범브라 어 이거 D7번에서 왔어요 5번 내려왔고요 범브라 7번? 응 앞에 있다 어 어떻게 알았어? 총구 총구 아 총구였어? 나 그쪽을 아예 신경을 안 써도 못불렀다 바로 앞이라길래 나도 안보었어 나는 7번만 신경쓰느라 응 그냥 5번으로 나갈거 그랬나? 그래도 됐을텐데 잘 좀 하자 네 네 도지야 빨리 도와줘 너 저희 팀에 영량이 있는데요 너가 라플해야지 너가 라플 다 잡아야 돼 네 구렁 라플 2번 2번 하나 구렁에 부렸어요 방금 어 구렁 둘 봤어 초반에 아까도 이거 저도 빠질게요 안보여 안보여 오른쪽 낚시니 어 이거 이거 같이 핌프 던져도 될 듯? 아이 B래 A 1번 하나 1번 하나 됐다 탈대 하나다 반개 단설대인데 가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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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중 적배 한명 봐줘 적배 없을거에요 아니 안나 10번 10번 발 앞에 오브영 발 앞에 이동 앞 아 거기로 간다 옆문 쪽으로 갔어 옆문으로 갔어 여기요? 응 나이스 아까 발 앞에 라고 했을때 형 여기쯤 있을때였어요 아 아 네네 바로 앞이라고 말하지마 삼농이라고 말해야지 삼반농은 바로 앞에 오케이 확인 삼농이요 그라고 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바로 앞은 헷갈려 사람이 저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새끼야 기본이 안되있어 기본이 대적값들은 기본이 안되있어 아니 그것도 몇 년 너무 오래됐어요 이렇게 오임피 안한지 누구는 뭐 말이 된줄 알겠다 하하하 하나 다운 그리고 7번 하나 2, 2, 2, 1 1번에 쓰나 구롱 안보여 구롱 하나 다운 반샷 반샷 있었다 구롱에 아 좋았다 7번 개피 7번 올라왔어요 반샷 다운 에이 하나 있는건가 하나 하나 설때 쓰나 1번 1번 쓰나 7번에 있었는데 네 7번에 개피 1, 2, 2, 2 그냥 갈게 이거 아까 7번에 올라갔다는 불이 많이 있었어요 5번로 봐줘 5번로 봐줘 5번로 봐줘 일단은 1하고 9번로 봐줘 나이스 나 7번보는 중 어 랍블 다운인데 이거? 어 랍블 다운 아 진짜 진짜 너무 힘들었어 그때 아니 핵이 있어요 지금? 어 어 있더라 아하 야 그 울프 울프 12번 알지? 울프 12번? 어 아 네네 공격하는데 그 보면 박스 있잖아 박스 핵에 나 그 위에서 10번 재고 있었거든 그 핵이 와서 나 한발 원탭 때리고 도망가더라 와 한발 원탭은 박스인데 야 솔직히 거기 찍어가지고 쏘는 애들 없어 솔직히 말하면 6번 다운 어 다운 나 톱 사나도 맞았어 아 나 피 없어 좋됐다 양아치가 다 해줄거야 양아치가 반샷 2번 반샷 2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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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개피 나 죽었어 2번 개피 있다 적배 쪽 이 친구? 적배 다운 적배 다운 1번 1번 물론 적배만 봐 에? 적배 왔다 적배 왔다 적배 왔다 적배 왔다 적배는 보고 있으니까 다른 데만 봐 응? 오우야 거기 안 봐도 돼 둘 하나 더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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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 언 damping 이거 방금 6번에 하나 질렸어요 7번은 안 보이죠 맞아 어 피가 2남도라 표시가 안타까? 나이스 달려 달려 탈 때가 하나 더 물론 탈 때가 몰라 탈 때 끌 5번 봐 5번 넘어 봐 5번 넘어 봐 5번 넘어 5번 둘 5번 둘 어 나왔다 5번 하나 더 추도 할걸? 나도 5번 쭈꾸미님 레츠고 죽겠지 쭈꾸미님 레츠고래 당했네 아 디렉이셨군요 네네네 아 저 타고 있는 중이라가지고 5분이 형 제 닉네임 가져가셔도 되겠는데요? 어? 아니야 약간 쭈꾸미 야 이거 저 늦어요? 약막 끓이셔도 돼요 저 수나 없지 않나? 어.. 수나 잊었는데? 한대 나이스 나도 개피 죽었으면 좋겠다 곧 죽을 것 같아요 어 잠깐만 디렉터 둘 디렉터 둘 하나 더 있어 디렉터 하나 더 수나야 수나 왼쪽에 억각 쬐고 있다 왼쪽 억각 어 설때랑 기둥 하나랑 5번 빼고 봤어요 어? 설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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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저 정도 버리고 딕을 로그는 배에 꽂는 수준인데 방금 지잡이가 없네 지잡이가 없어 아까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딱 한 번 거의 천라운드 아 아파 이번엔 구릉 낚을게요 사방 들어왔다 사방 들어왔다 아 안 된다 사방 개피 사방 개피 확인 응 거기야 누나 아 오른쪽 나이스 걔 하나야 하나는 2번으로 들어갔어 6번은 클리어 공격 어 있다 2번 2번 이거 비클 왼쪽 왼쪽 어 2번 다시 2번으로 비로 가도 돼 우리 비클 우리 놈아 어 시발 연막 소리 나이스 2번 다시 2번으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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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릉 구릉 싸움 하시나요? 스나 고고고고 오브이가 신나 들었을거야 에? 저 라플인데 MDR인데 나 좀 늦는데 근데 이거 아니면 투쓰 나 해도 괜찮지 않아요? 나쁘지 않지 네 조금누 천천히 하면서 반샷 되는 게 너무 스트레칭 아 그거 인정 불호 하나 불호흡들 불호흡들 하나 육하나 들어간거 모른다 혹시 배가 봤을땐 안보였어요 1턴 네 1턴이 안보이네 안보이는거 나 뭔가 봤어 3번 3번? 3번에 2대를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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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에 저 갯비라서 빼요 응 설 때에서 봐야죠 1은 혼자도 가능 네 잠깐 까까 이거 최고와 사운드 들리면 알려드릴게요 네 아니면 제가 죽을지도 나 4번까지 왔어 얘 인거 같은데 10참 10참 하나 더 살려줘 그 10참 10참 앉아있어 나이스 이거 좀 반드시 대우 바칠 뻔했다 우리 비글 마스터 아임 마스터 내가 니 얘기다 뭐죠? 네? 빨리 빨리 모로기나 뛰세요 빨리 젠저 나 가기도 전에 다 졌다만 원래 쓰라인은 그런거에요 한곳에 진득하게 써야죠 질려고 하는게 아니고 구로 다운 못잡았어 저 개피해요 이제 7만폭 있었거든요 구로가 안보여 구로가 안보여 응? 응 여기 있어요 3번길 확인 여기 딱 맞은거 같은데 아까 뭐가 뜨던데 뭐 A래 못 뜨면 맞은거 맞아 응 쪽쪽 맞은거 같애 얜 되게 또 답답하게 한다 하아 하나 더 여기 저는 갑니다 얘도 맞았다 유탄 같이 가 위에서 기다리고 있을거 같지 않냐 10번 다운 10번 다운 10번 다운 10번 다운 10번 그대로 그대로 2 2 2 10번 하고 7번 하고 B 갈라 그런거 같은데 너로랑을 봐 나 10번 가 7번에 와 나 됐었다 내가 땡기게 7번 2 아래 위 체크한댐 아래 위 체크한댐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빨리 빨리 안해 이것들 7번 나이스 하이씨 10창 아니야? 10창 아니야? 아 6x6 6는 6에서 9로 5 90평가 어 맞다 우차로 1 1 2 2 2 2 2 유리빈 스테일 2 1 1 1 2 1 1 감사합니다.